삼아사가 국가 무형 문화유산인 600년 전통의 삼아사 수륙제를 봉행하고 국태민환과 전쟁, 천재지변에 희생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올해는 국내 현존하는 최대규모 괴불탱화를 점안해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타대를 선도로 불보살의 명호를 새긴 불패를 이운하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을 모신 취지를 담은 헌회소를 읽으며 수륙대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 희생된 영혼을 기리고 국가 안정과 통합을 발언하는 법석 삼아사 수륙제 현장입니다. 현세인은 수명이 증대하시고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이곳의 유전무조 고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영가님들이 내 극락왕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높이 13.5m, 폭 7.5m로 국내 현존하는 탱화 중 최대규모로 조성된 삼아사 수륙제 괴불탱. 탱화 하단엔 일반적인 탱화에선 볼 수 없는 재가신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현존하는 괴불을 모본으로 조성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수륙제를 기해 새로운 도상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3,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 40여 명이 2년 6개월간 제작에 참여해 그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수님은 유고한 역사를 이어온 삼아사 수륙제의 인연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정계인사들도 참석해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륙 대제 멋지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의 가피가 널리 온 나라에 퍼져서 좀 두루 화합하고 평안한 그런 대한민국 또 강원도가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행과 불행이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아지고 사흘 동안 진행되는 삼아사 수륙제는 내일 방생의식과 금강경 독성을 끝으로 회양될 예정입니다. 삼아사는 전통 불교 문화와 시대적 변화가 공존하는 수륙제의 가치를 이어가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